2부 세미나는 왜 성경 공부를 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아시죠? 1부 강의 들으신 일이 있습니까? 1부에서는 우리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는 유전자가 입력되어 있다. 그 유전자가 켜고 꺼지고 그 유전자가 회복되고 활동하고 이러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유전자를 움직여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그 에너지, 그 힘을 뭐라 부른다? 생기라고 부른다. 또는 생명이라고 부른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생기요. 죽어 있는데 그 생기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돌아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다른 말을 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다.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우리 유전자들은 그 생기를 받으면 꺼진 유전자도 켜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도 예수님이 살리고 또 실제로 지금 현재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얼어서 죽었던 사람도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또는 제가 1부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수형을 당해서 완전히 죽어서 냉동실에 들어가서 24시간을 있었던 사람도 어떻게 살아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세계적으로 유사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도 환자들이 분명히 죽었다고 사망 진단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그래서 정말 그게 사망 진단을 내린 의사의 실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실수가 아니고 실제로 죽은 환자들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옛날에는 인간이 죽었다. 그럼 그것은 끝이다.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현대의학이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실제로 살아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냉동된 얼어서 죽어버린 생선들이나 금붕어들이나 개구리들도 살아 온도가 정상 온도가 돼서 녹으면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다. 그래서 죽은 것을 살리는 에너지 생명 에너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썼던 말은 생명력 혹은 생기 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죽은 것은 영원히 죽은 것이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살아나느냐? 그것은 그것은 마치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예요. 그렇죠? 전기가 없으면 핸드폰은 죽어버리고 이 세상에 전기가 없어진다면 핸드폰은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생명은 왜?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가 없으면 핸드폰은 다시 살아날 수 없고 다시 살아날 수 없는 핸드폰은 버려야죠. 그러나 죽은 핸드폰에게 그 생명이 되는 핸드폰의 생명이 되는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핸드폰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다. 그처럼 우리 생명체도 우리의 생명은 생기였기 때문에 그 생기가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들어오면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학이 생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직도 인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생기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타투에서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는 생기다. 또는 생명에너지다. 그런데 그 생명에너지, 그 힘, 그 생기는 어디에 있는 힘이에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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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우리가 진리를 안다. 그러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면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아 그렇구나 하고 힘을 받는다. 그리고 생기가 난다. 왜? 그 진리 속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들 옛날부터 아는 것이 힘이다. 진리를 아는 것이 힘이다. 진리를 모르면 힘을 못 받지만 진리를 알게 되면 힘을 받는다. 그래서 꺼졌던 유전자가 켜진다. 또 그 다음에 감사를 알면 감사를 안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베풀었다? 선을 베풀었다는 것을 내가 알 때 아 참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선은 선 속에서 사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 감사할 때는 우리는 기뻐진다. 그 기뻐지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그 유전자가 꺼져 있었는데 내가 정말 감사하다. 나를 아는 순간 그 유전자가 꺼져있던 엔도르핀 유전자가 힘을 받아서 켜진다. 그래서 내가 기뻐진다. 그리고 동시에 내 꺼져있던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T세포라는 T세포 그 면역세포 속에 있는 그 유전자도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줄 수 있다. 그리고 또 힘의 원천은 아름다움 진성미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꽃이 아름답다는 걸 모르면 이 꽃을 봐도 생기를 못 받아. 이야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향기도 좋구나. 여러분 향기를 한번 맡아보세요. 정말 향기가 좋은 장미 이에요. 아 좋다. 그럴 때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힘을 받아서 우리의 면역세포 T세포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어떻게 탁 켜지면서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그 치유력 그래서 그런 힘 진선미 에서 나오는 그런 힘을 우리가 생기라고 부르고 동시에 그 생기가 우리가 병이 났을 경우 치유를 해준다. 그래서 그 힘을 자연 치유력 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생기가 바로 생기가 바로 무엇이고 자연 자연 치유력 이 자연 치유력 생기는 무엇으로부터 온다? 진 선 미 이를 알았을 때 아 그렇구나. 정말로 이것이 진실이구나. 이것이 정말 선하구나. 아 정말 아름답구나. 그래서 이 진선미 를 합하면 이것이 뭐가 된다? 아 사랑이 된다. 정말 사랑은 진실한 것이다. 사랑은 선한 것이다.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랑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이다. 저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다. 우리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다. 그래서 심지어 유행가 가사에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왜 그렇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것이 다 자기중심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서 결혼까지 해놓고도 누구 중심적이에요? 끝까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미워지고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사랑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볼 때는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무선심이다. 이기심이다. 그것은 자기에게 잘해 달라고 하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해 주기를 바라는 욕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알고보면 그것은 이기심, 욕심에 불과한 것이다. 이기심, 욕심을 일부러 미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은 힘들고 눈물 나고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후회도 하고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는 후회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적 사랑을 무슨 적 사랑이라고 부른다? 네. 조건적 사랑이다. 사랑에 조건이 있어. 조건적 사랑이다. 내 말을 내 요구를 잘 들어준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안 들어준다면 헤어지자. 조건.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조건. 그러니까 이기심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라 그렸지만 잠깐 동안만 아름답지 결국은 이기심인 것이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은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사랑스럽다. 그것은 결국 내 말대로 따라준다는 것은 결국 어떤 마음이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이 부려먹겠다는 마음이 마음이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이기심, 욕심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짓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참으로 사랑이 없는 세상이다. 그리고 이기심, 욕심에 불과한 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위선의 세상이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은 설명해 봐야 잘 이해를 못해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어요? 맛보아야 돼. 그래서 맛보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을 하면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해 봐야 돼요. 해 봐야 되고 받아 봐야 하라. 안 그러면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말로만 미사여구를 아무리 사용해도 진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줄 맛보지도 않기 때문에 꼭 맹고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맹고 맛을 논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맹고 맛을 설명해도 안 먹어보면 모르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맹고를 다 껍질이 까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어요. 설명하면 뭐에요? 설명하면 잔소리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의 13장에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무슨 사랑을 설명하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사랑을 맛본 일이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사랑보다는 체면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그 당시 초대 교회들 중에 제일 골치 아파하는 교회 제일 문제가 많아요. 그 교인들끼리 재판을 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이게 세상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폼 잡고 다니고 돈 없는 사람들은 먼저 가서 먹고 이런 아주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3장에 가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소. 육신에 속한 자.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뭐에 속한 사람들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를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아주 초보자들을 대함과 같이 다 놀아. 너희들을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취급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육신에 가한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는 못한다. 왜? 젖만 먹인다면 너희들은 까난 애기들 수중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밥을 못 먹일 정도로 제대로 가르치기가 어려운 너무너무 초보적인 아직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엇에 가하는 자들이다? 육신에 가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온갖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요. 사도바울이 사랑이라는 것을 몰라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사도바울이 구태어 맹고를 먹어보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맹고 맛을 설명합니다. 아시겠죠? 그중에 보면 여러분이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 거다. 그것도 얼마나 참는 거다? 오래 참는 거에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고린도 교회에서는 돈 많은 교인들이 나타나고 폼 잡고 자랑하고 가난한 교인들을 멸시하고 이런 교회니까 사도바울이 이렇게 너희들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 줄을 몰라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초보 육신에 그하고 있지. 영적이지 너희들은 정말 성숙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수 있는 좀더 차원이 높은 영적 교육을 내가 할 수가 없다. 아직도 너희들은 뭐가 안되어 있다? 기초가 안되어 있다.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어린아이들처럼 세속화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무례해. 그러나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탁 보면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 나한테 유익한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을 먼저 하도록 양보한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것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뭐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 성내지 아니한다.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맨날 진노하사. 그런데 사도 바올은 옛날에는 하나님이 진노하듯이 자기들도 사도 바올도 누구를 보고 진노했어요? 스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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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때려 죽이는 일을 한 사람이 사도 바올입니다. 왜 그랬어요? 사도 바올이 믿는 하나님도 예호와요. 예수님의 아버지도 예호와 하나님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바올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게 많이 죽였어?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이런 사랑은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닌 이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참는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는 하나님. 여기 보면 7절에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번역이 하나님. 사랑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 주고 덮어줍니다.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 죄를 어떻게 해? 덮어준다. 덮어주는 대가로 모든 것을 자기가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모든 그 책임은 자기가 지는. 우리는 뭐가 잘못되면 책임을 떠넘기기 바빠. 그렇죠? 여자들은 남자에게 책임을 참 잘 떠넘기죠. 그게 아마 본능인 것 같아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어떻게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사랑할 거다. 안 들으면 내가 혼내야 된다. 그것은 인간의 사랑은 상대방을 부려먹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잘 섬기면 오케이. 너 참 괜찮은 놈이구나. 내가 사랑 많이 해 주지.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에게도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고 나가.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자기의 유익만 구해요. 그렇죠?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나를 잘 안 섬기면 어떻게 해요? 성내는 사랑. 그리고 혼내는 사랑. 그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면 그건 어떻게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나는 뭐에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를 섬기고 싶어하는 사랑이에요. 이때는 이제 박수가 한번 나와요. 완전히 달라요. 왜 박수가 나와도 돼요? 참 아름다운, 놀라운 사랑이니까. 너무너무 선하신 사랑이고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고 너무나 진실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으로부터 생기를 받아. 그래서 엔돌핀 유전자가 켜지니까 박수를 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들의 사랑 가지고는 박수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보, 나 당신 사랑해. 박수가 별로 안 나와요. 왜? 그 뒤에 뭐가 따라오니까 당신이 목걸이를 사줬잖아. 별로 감동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남편은 속으로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아따, 목걸이를 사달라고 그렇게 앙타를 부리더니 미워하더니 사주니까 이제는 사랑하는데 그래놓고 속으로 뭐랄까요? 나 참 더러웠어. 그거를 또 우리는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참 거짓 세상이에요. 사랑도 알고 보면 거짓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 사랑 속에서 기가 막히고 더럽고 아니고 없고 그래서 유전자가 꺼지고 그래서 병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그건 착한 것도 아니고 결국 외면적으로 위선적으로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속은 다 이기적이고 욕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상구 박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이 생명이 없는 생명 없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늘에서는 죽은 자들, 생명 없는 자들이라고 불러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사랑, 이기적인 사랑, 욕심이 본질인 그런 사랑 아닌 사랑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거짓말이에요.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다시 살아남으며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 생기, 생명을 받아들여야 돼. 그 생명은 하나님의 무엇 속에 있다? 하나님의 진실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심 속에 있다. 그 진실하시고 정말 선하시고 아름다우심,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상대방 중심적인 상대방을 오히려 어떻게? 섬김을 받기보다는 어떻게?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을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구나. 아, 이제 알았다. 내가 깨달아도 그거를 내가 실천을 할 수도 없지만 적어도 내가 사랑이라고 부르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 뭘 받아들인 거예요? 생명을 받아들인 것이 생기를 그래서 이 생기는 진선미 속에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 나는 뭐 상당히 사람들이 존경하고 내가 자산사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참 저런 분은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무슨 적 생각이에요? 조건적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것도 죄다. 우리는 그냥 맨날 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짓 속에서 또 뭐 속에서 생명이 아닌 뭐 속에서 사망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지 그러다가 다 우리를 섬기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섬기고 섬기고 섬기다가 어떻게까지 하신 하나님? 자기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주신 그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구나 했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자가 돼? 산 자가 돼. 이제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는 알겠구나.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유전자가 꺼지고 손상되고 병이 난 것도 다 어디에서 난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도 세상이었어요. 왜? 이 마음속에 뭐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말 안 들으면 명하도 되지. 당연하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은 결국은 상대방을 어떻게? 섬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드디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에요. 그러면 그 아름다움 속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생기를 받는 거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짜로 선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 선 속에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선하구나. 정말로 진실된 거구나. 그럴 때 우리는 생기가 넘치게 되지. 그 생기가 넘치게 되면 여러분의 꺼졌던 유전자들이 다시 자연 치유력 힘을 받아서 다시 키워지고 그래서 마음도 기뻐지면서 여러분 꺼져있던 여러분의 T세포 면역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암세포들이 내 몸 안에서 번식하고 잘 살아갔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정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생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기가 우리의 꺼진 유전자를 켜주잖아요. 그래서 다 켜주면서 면역력이 강해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또 생산하고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서 암을 치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기 그 하나님의 우리를 섬기시는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 생기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꺼진 유전자가 켜져서 자연 치유가 일어나는 그래서 자연 치유라는 것은 여러분이 약이 아닌 어떤 것을 먹고 낳는 것을 자연 치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식이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자연 치유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있는 진선미 그 진선미 속에 있는 생기로 유전자를 호욕시켜서 치유해 주는 힘을 자연 치유력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사실 자연 이라는 단어를 써보면 스스로 자 자 자 뭐예요? 연 그러려 자연 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있는 것 이라는 것 우리가 뭘 보고 자연 이라고 불러요? 자연 자연 이라고 부르죠? 산 구름 푸른 하늘 호수 꽃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자연 이라고 합니다. 하늘도 자연 바다 자연 새들도 자연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속에 뭐가 나타나 있는 거에요? 하나님이 나타나 있는 거지. 그렇죠? 광활한 바다 바다처럼 넓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자연을 미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이처라고 불러요. 네이처 네이처 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 바다 이런 것도 네이처 라고 불러요. 부르는데 이 네이처 라는 말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혹시 네이처 성격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성격은 또 다른 말로 캐럭터 라고도 부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초등학교에서 아 쟤는 참 성격이 좋구나. 그럴 때 He is very good nature very good natured boy 아주 성격이 좋은 소년이다. very good natured boy 좋은 성격은 누구의 성격이에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성격은 뭐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 스스로 자아.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을 보면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우리 인간,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전자를 가진 다른 생명체들은 생명체가 아닌 지구 자체부터 또는 원자핵 하나라도 스스로 존재합니다.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해요? 보호해 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녁 식사를 했으면 여러분 뱃속에서 지금 소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거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에요? 여러분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 강의에 열중하고 있지. 소화에 열중하고 있지. 여러분은 강의를 열심히 듣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장세포 속에 있는 소화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잘 작동시켜요. 지금 소화가 거의 다 됐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도 노력한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계신 동안 여러분 마음 속에서 아 그렇구나.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다 거짓이야. 위선이야. 오직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만이 그게 진실한 사랑이야. 그것이야말로 진짜 선한 사랑이야. 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말 안 들어도 성내지 않아. 그래서 오래 참으시오. 박수 안 쳐요? 네.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 꺼져있는 그 엔도르핀 유전자를 키워요. 그래서 이 사랑이야기를 들으면 진정한 진실, 진정한 선,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 일전자가 켜진다니까요. 그 속에는 생기라는 힘이 있기도 해요. 그 출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것을 따로 해석을 다시 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래서 하나님이 다 일일이, 심지어는 평양의 누구까지도? 김정은이까지도, 그 나쁜 김정은이까지도. 김정은이가 혹시 이 강의를 듣고 하나님이 자기까지도 사랑한다. 그러면 북핵 문제는 금방 해결됩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딱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그냥 동시에 확!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제 2부 세미나, 성경 공부 세미나입니다. 성경 공부는 뭐 하는 공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공부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성경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을 깨닫기 전에 사랑을 깨닫게 하는 단계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랑을 다 깨달으면 율법 가지고 이거 해야만 돼,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에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 종점은 무엇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끝이니라. 율법은 사람 노릇을 못하던 사람에게 그래도 사람 구실은 해야지. 그래서 도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제 율법 가지고 왈부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율법 이상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사도마울은 십자가에서 그 의문의 율법 글로 기록된 율법이 십자가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게 유전자가 잘 안 켜져요? 네. 저거 세미나를 박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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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네. 네. 일부 세미나를 안 하신 분들 같아. 네. 그래서 표현을 하라. 네. 아 그렇구나. 네. 감사하다. 네.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정리하고 있는거에요. 일부 세미나를 한 시간만에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요약하는거에요. 그래서 일부 세미나가 끝나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된다? 율법 보다 뭐를 배워야 된다? 사랑을 배워야 된다. 사랑을 배워야 된다. 그 사랑 속에, 율법 속에는 힘이 없어요. 왜? 맨날 뭐에요?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이런거에요. 네.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조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은 저 평양에 있는 김정은이도 이 사랑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김정은이기 때문에 그 자식은 안되겠어. 포기하지 않는다. 김정은이도 돌아오는 날이 있을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어떻게 바란다. 심지어 김정은이 같은 그런 사람 죽이는 것을 예사로 알고 있는 그런 인간도 하나님은 뭐에요? 다시 자기의 품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 받기를 바라신다. 모든 것을 바란다. 바랄 수 없는 것까지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굳어놓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무조건적 사랑인 줄을 어떻게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보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면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 당연하다는 말이 아직도 안 나오니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당연하다 하니까 얼굴이 환해져요. 약간 부끄러우면서도 이게 생기를 받는 순간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이신 하나님으로서는 우리가 김정은이까지도 포함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가 대신 주고 주시고 김정은이까지도 포함해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당연하지 않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사랑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안 되지. 그러면 나도 턱걸이 하락말락하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정말 큰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게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죄인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가도록 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형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형은 아직도 아버지는 몰라. 이거 잘못하는 거라. 이런 놈을 받아주고 이런 놈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하고 그것은 누구 같은 사람이라야 잔치를 해도 되는데 자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조건적 사랑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당연하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지요? 이 박수 속에서, 이 기쁨 속에서, 이 감사 속에서 자연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나 같은 놈도, 나 같은 못된 인간도, 위선적인 인간도, 거짓투성인 인간도, 인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아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새 생명을,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그래, 그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마땅한 거구나. 그리고 우리로서도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가 대신 죽어주는데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아무 조건 없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우리를 그토록 섬기시고 싶어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신 것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신 것은 너무너무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실입니다. 너무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하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을 계속 부어주셔서 그 믿음이 점점 확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이 확실할수록 강력한 생기를 받아 우리 유전자들이 그 생기로, 그 생명으로 자연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